저희 신전떡볶이에 왔어요 신전떡볶이를 먹겠습니다 맛있어? 난 처음 먹어봐 신전떡볶이 진짜 카레맛이에요 카레맛이에요 되게 흑물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흑물 카레맛 맵네요 고추냉이버거 한꺼번에 먹었어요 맛있다 맵콩이 맛있네요 어묵 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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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예요? 고생으로 말하는 잡채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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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레스타일인거 같아 전 여기 신전은 처음이야 창문씨가 잘 먹으신다고 저 한 번 먹었어요 신전은 신전하더라 이게 외모에도 있나 봐요 신전은 외모에도 있나 봐요 생전은 뭐예요? 외국인 이제 다 먹었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러 가겠습니다 신전 떡볶이 한 번 먹어봤는데 맛있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매워 아 매워 여기 이쁘 이쁘